네, JL 워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시티즌 시계구요. 모델명은 BN-0169-03X 모델입니다. 시티즌에서 BN 라인업 같은 경우는 이 케이스를 많이 써주면서 다양한 컬러들도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보통 유명한 라인업 같은 경우는 그린내 브레이슬릿 모델이 있구요. 레드 컬러의 러버밴드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은 지금 오렌지 컬러 다이얼을 사용해주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기존 모델들과 좀 겹쳐 보이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데일리로 되게 좋게 차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옷가게를 가더라도 보여주는, 보여주는 옷이 있고 또 막상 사는 옷은 또 다른 옷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약간 보여주기용 시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구요. 그렇지만 그렇게만 보기에는 오렌지 다이얼을 좋아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이코에서 오렌지 몬스터 같은 경우도 유명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마니아층이 두텁게 있었기 때문이구요. 시티즌에서는 오렌지 다이얼이 유명한 모델은 없지만 이렇게 주기적으로 잘 시도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렌지 컬러 느낌도 나구요. 그리고 약간 자두색 느낌도 나는 게 특징점일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눈금이, 테두리에 있는 눈금이 완연하게 오렌지 컬러인 걸 볼 수가 있네요. 스펙 같은 경우는 44mm 케이스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큰 시계라고 보시면 되지만 베젤이나 케이스가 크기 때문에 실제로 이 글라스 지름은 일반 시계와 비슷하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눈금이 한 단계 내려와 있고 그 안쪽으로 이제 도트무늬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시계 알맹이만 딱 보자면은 그렇게 큰 느낌은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구요. 베젤 컬러는 지금 블루 컬러인데 또 다이얼은 오렌지고 그리고 핸즈 같은 경우는 지금 분반을 핸즈 같은 경우는 테두리가 퍼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컬러가 사용되었다는 점을 볼 수가 있구요. 그리고 다이버워치 시계답게 스크류 타입의 용도를 사용해 줬는데 지금 두칸 빼서 이렇게 돌려주면은 시분반으로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구요. 6시 방향의 프로마스터 문양 같은 경우는 양각으로 이렇게 블루 컬러를 사용해 준 걸 볼 수가 있구요. 12시 방향의 시티즌 같은 경우도 자세히 보시면은 음각이 아니라 양각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요소들이 이 시계의 매력점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드네요. 거의 물놀이를 하던가 아니면 여름철에 휴가용으로 쓰기에 적합한 그런 모델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시티즌의 러버밴드 같은 경우는 좀 부드러운 재질도 있구요. 오토에서 뭐 NY 모델 그런 라인업 같은 경우는 좀 부드러운 모델이 많은데 BN 라인업 같은 경우는 좀 빳빳한 러버 모델들이 있습니다. 특히 모델 같은 경우도 좀 빳빳한 편이구요. 그 모델마다 조금씩 모델 품범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제품 이미지로만 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계의 단점 중에 하나가 정렬이 잘 맞지 않는다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초침 같은 경우는 개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12시 방향 도트랑 눈금 정렬이 그리고 12시 방향에 맞더라도 30분 이쪽은 약간 틀어져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렬에 좀 민감한 분들은 패스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스펙 소개하다가 좀 다른 이야기로 빠져서 돌아왔는데 44mm 케이스 사이즈구요. 그리고 밴드폭 같은 경우는 20mm입니다. 케이스 사이즈 비해서는 좀 좁은 편인데 이쪽 러그가 좀 넓게 빠지다 보니까 지금 좁았다가 넓어지는 그런 러버를 사용해 줬기 때문에 다른 시계 줄로 호환하시려면 20mm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브러쉬도 마감을 해줬구요. 그리고 글라스 같은 경우는 플랫한 미네랄 글라스인 걸 볼 수가 있네요. 다이버 시계답게 20기하 스쿠버 다이빙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한 물놀이나 수영 같은 경우는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그투러그가 한 51m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손목이 얇은 분들한테는 좀 커 보이긴 하겠지만 시계 자체의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제 얇은 손목에도 너무 방패 느낌이 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크라운 가드가 있긴 하지만 용두가 워낙 크다 보니까 잡는 데 불편함이 전혀 없구요. 다이버 시계답게 단방향 회전베절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렌지 컬러에다가 거의 화이트 느낌의 도트나 시분바늘 이런 부분을 써주다 보니까 되게 화사한 느낌이 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오렌지와 블루 조합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보통은 옐로우에 블루 조합을 많이 써주는데 오렌지와 블루 조합도 괜찮은 것 같네요. 이렇게 일반적인 핀버크를 사용해 주는 걸 볼 수가 있구요. 안쪽은 솔리드백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폴리싱 마감이랑 같이 아무리 다이버워치라도 같이 써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지금 용두 제외하고는 거의 다 브러쉬드 마감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계를 좀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BN-0169 모델을 리뷰해 드렸구요. 다음번에 또 다양한 시계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